영천 한약축제 그 뜨거운 축제 현장에 mbc 가위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우 어느 때보다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아 매번 느끼는 거지만요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또 올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또 오겠습니다 영천에는 자주 오고 싶어요 뭔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약축제 힐링하고 보약 먹으러 또 오겠습니다 자 이제 가수 한 분 소개해 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가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효씨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